디즈니시로 갑니다 디즈니시로 갑니다 데이프리 디즈니시 Let's get it man Let's get it 2.30분 남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단 퍼스트 패스는 갖고 갖고 뛰어야 돼 일단 지금 뛸 수가 없잖아 House of Terror 아니야? 하하하 너무 미필인 거 티내는데? 승주아 엘라스틱 그러 미스터 인크레디블 미스터 인크랩 미스터 인크랩 너무 비쥬얼 너무 비쥬얼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즐거워 이제 음식을 찾아봅시다 칼국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밭 칼국을 싫어해요 칼국을 싫어해요 한참이 앞두게 있어 solamente 한참이 아까부터 그 표정이야. 너무 피곤하고 다리의 감각도 없고 근데 너무 이쁘. 너무 이쁘. 너무 이쁘. 너무 이쁘다. 바이바이 디즈니랜드 디즈니스피. 지금 도쿄 나리타 공항에 와있고요. 10분 뒤에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.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친구들하고 되게 재미있게 잘 모를다 가는 것 같고 되게 좋은 여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다음 여행을 기약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